내 영혼아 여행을 가라 봤습니다 나이 아까라 나이 아까라 나이 아까라 나이 아까라 나이 아까라 내 순이야 온도히 가정 나이 아까라 나이 아까라 내 화도 묻지는 맛에 이르며 알아서 못 알아요 대단히 있는 지난밤에 부서여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다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제활로 비켜가는 걸 잊지도 말아요 오늘의 미술관이 내 인생 가장 초대한 날 나이 약하라 나이 약하라 나이가 대손이야 오늘의 미술관이 가장 젊은 날 인생을 돌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네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오네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라는 걸 지금도 한정대라는 걸 인생이란 말아요 오늘의 미술관이 내 인생 인생에 가장 초대한 날 나이 약하라 나이 약하라 나이가 대손이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의 미술관이 내 인생 대단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